업로드 완료 선물은 안 사와도 된다 남친이 찍어졌나 봐 전화번호를 왜 줘도 그렇게 크게 문제는 없는데 계속 느낌이 쎄 번호를 줘 말아 이렇게 번호가 하나라서 생기는 불편한 상황들 참 많으셨죠? 이제 KT 듀얼번호로 안심하고 자유롭게 이용해보세요 KT 듀얼번호는 하나의 폰으로 두 개의 번호를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업무와 사생활을 완벽하게 분리하고 싶거나 무작위로 내 전화번호가 노출되는 게 걱정인 분들을 위한 맞춤 서비스예요 KT 듀얼번호는 두 개의 번호 모두 통화와 문자, SNS가 가능해 각각의 번호를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답니다 KT 듀얼번호는 20이 탑재되는 갤럭시 Z 폴드 플립4 기종부터 월 8,800원에 이용이 가능하고 메인 회선 요금제에 음성 문자 제공량을 공유해 사용할 수 있는데요 5G 요금제를 사용하시는 고객님이라면 듀얼번호로도 음성 문자를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겠죠? 그리고 모든 스마트폰에서 가입 가능한 듀얼번호 라이트는 월 3,300원에 두 개의 번호를 모두 이용할 수 있어요 게다가 카카오톡을 두 개로 사용할 수 있는 듀얼메신저 기능도 있다니 나의 사생활을 완벽히 분리하여 더욱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겠죠? 하나의 폰, 두 개의 번호! 이제 KT 듀얼번호로 안심하고 즐겨볼까요?